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다녀온 화원에서 구입한 식물들 오늘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저는 먼저 종이꼬 예전부터 요게 한번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조금 키우기 힘들어요. 그리고 한해살이고 요거가 키우기 힘들어서 한번 키우면 이렇게 죽게 되면 이제 식물을 사서 키우는데 죽게 되면 또 사고 싶은 아이도 있고 포기다 이런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떤 분은 한번 사서 이렇게 얘가 말라가지고 죽었대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한번 사고 이제 다시는 안 살 거라고 근데 저는 요걸 처음 키워보고 예뻐가지고 요게 지금 4,000원이거든요. 4,000원 주고 사서 이렇게 한 한 달은 그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키우시는 분은 이거를 거의 뭐 몇 달은 이제 꽃을 보실 텐데 저도 좀 모르겠네요. 아니 어쨌든 이게 키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쁘다. 꼭 키워보고 싶다. 저는 한번쯤은 꼭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종이꽃. 소리도 너무 이것도 귀엽고. 꽃이 귀엽잖아요. 이게 봉우리. 봉우리서부터. 그래서 한 번쯤은 저도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종이꽃 하나 사봤어요. 지금 걱정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셨겠지만 상노그알이. 제가 그때 또 저번 영상에서 오른쪽이 이게 녹화. 녹화. 이게 녹화죠. 그리고 요거보다 큰 게 왼쪽에께 그때 큰 꽃이었는데 제가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사장님은 이게 큰 꽃이 이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작은 꽃이 저는 이쁘더라고요. 이게 사람 취향이 달라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건 되게 큰 거였어요. 큰 아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더 이쁜 게 있다고 큰 꽃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작은 꽃. 작은 꽃 골랐습니다. 이건 상노그알이 녹화. 이거는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5,000원. 그리고 겨울에 저희 신랑이 그때 5,000원 주고 요거를 사줬었어요. 이게 뭐더라? 국화. 사계국화. 사계국화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 오자마자 베란다에 이렇게 뒀더니 냉해를 입어가지고 그때 거의 다 죽었었거든요. 근데 한 개가 살아가지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게 사계국화가 아니고 사계국화가 아니고 그냥 잡초였죠. 잡초. 망. 망. 망 무슨 풀이었는데? 망초대? 망초대라는 풀을 제가 열심히 키웠는데 이상하다. 자꾸 국화가 이게 한 쪽이 남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이게 점점 모양이 이상해요. 일단은요. 사계국화가 아니고 제가 망초대라는 풀을. 근데 이게 그때 그래서 냉해로 보내가지고 약올루다가 또 보니까 또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계국화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얘를 제가 매년 사서 키웠는데요. 이게 좀 잘 죽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예뻐가지고 혹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버렸네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가 제일 잘 산 것 같아요. 이게 그때도 이게 이렇게 큰데 4,000원이라고 해서 너무 싫어하다 이러고 사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거를 두 개 살걸.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큰 거를 두 개 사가지고 하단에 이렇게 심어주면 와 이게 엄청 푸짐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4,000원인데 와 이게 4,000원.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밥이. 이게 폼콕폼 목마가렛이에요. 제가 지금 목마가렛도 있거든요. 저기. 근데 저것도 제가 4,000원 주고 샀는데 와 얘는 진짜 두 배로.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엄청 싫어하고. 와 이거 완전 혜자 같아요. 이거 하나 골랐고요. 이거 어제 사자마자 분갈이 해준 신월. 신월이라는 꽃인데요. 이제 해가 있으면 이게 활짝 피고요. 조금 그늘이 지니까 이렇게 금방 집에 들어오니까 오무라들더라고요. 근데 요게 지금 어제 아침에 분갈이를 해줘가지고 밖에 두기가 그런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아내로 들여가지고 지금 애지중지. 꽃이 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옆으로 약간 묵은 것 같아요. 약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요술꽃 그쪽 개통인 다육이 같아요. 이게 아우 이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신월. 이거 사계국화. 이거 상둥그라리 녹화. 그리고 종이꽃. 종이꽃. 아우 예쁘다. 아우 예뻐요. 그리고 목마을의 폼폼. 약간 이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국화처럼. 저거 아이는 계란후라이처럼 생기고요. 요건 또 요거 나름의 매력이 있고 저 아이는 또 저 아이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와 국화 같기도 하고 참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화원에 가서 구입을 해봤어요. 오늘은 그래서 화원에서 산 식물들 언박싱 한번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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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